안녕하세요 저는 클리닝업에서 용미 엄마의 까칠한 척하는 착한 딸 진연아 역의 갈소원입니다 아무래도 제 첫 촬영이 밴드 합주씬이었거든요 첫 촬영에서 떨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라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돼서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에 조금밖에 안 나와서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용미 엄마한테 엄청 벌럭벌럭 화냈던 장면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잘 화를 못 내는 성격인데 그렇게 드라마에서도 내보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가 엄청 제게는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연아한테 제일 빠져든 것 같아요 종양이라니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정말 멋진 감독님께 연기도 많이 배우고 또 다정하신 염정아 엄마랑 김태우 아빠랑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시아랑 그리고 이은호 삼촌이랑 이렇게 모두 모두 좋은 배우님들과 감독님들과 촬영을 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동안이나마 연아가 돼서 좋았습니다 연아의 감정에 한껏 심취해 있던 적이 많은데 이제 연아를 못 만나니까 조금 슬프네요 만약에 클리닝업 시즌이 더 나온다면 얼마든지 더 촬영할 수 있어요 클리닝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드라마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 연아 갈스원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ях Cha saja 안녕 ях Cha 하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